어 제대로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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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망했다 망필이다 야 어 저기 딱 원콤이 나와야되는데 오케이 원콤 나왔다 원콤 나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개좋은 전략이라던데 아 내가 위치를 오른쪽으로 잡았네 빨강 황색 점이 떨어지는 위치인줄 알았어 내가 아 아 왼쪽이 떨어지네 이게 어 아니 한 번만 더 해보자 어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한 번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애 어 저게 원래 떨어질 때 그 지점에다가 거미를 놔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계속 쇼보를 치는거야 거기서 계속 아 힐러를 바로 때려 눕힌 다음에 아 아 너무 아깝다 힐러가 아 내가 나 좀 선택도 잘못되긴 했어 어 음 음 아 아 그래요? 어우 야 흫 저기는 백프로 이십 이십몇 대 파티박이다 어썜트 마르코프는 자클릭하면은 한 바퀴 놓으면 거미 다 죽는다고? 근데 쟤네들이 그걸 모를걸? 계속 거미 걸리던데 아 얘네들한테 안통해 약간 좀 야들야들한 애들이 좀 필요한데 레벨 좀 낮은 애들 저게 무슨 한국서버에서 어 제가 들었어요 어 룬님도 저걸로 저렇게 쓰신다고 한국에서 이제 게임들 이볼브 얼마 안하니까 제가 레벨 이제 몇 안되는 애들이 저거 당한대 십 몇? 해보자 서포터 메딕 어썜트 트래퍼 딱이네 애들 조합이 딱 되네 도장 산성액종에다가 투자를 할까? 재충전 범위 반경 아 반경이 100% 증가하면 진짜 좋은 것 같긴 한데 산성 1종 한번 가보자 바로 깔아버리면 될 것 같아 과연 산성의 투자가 연명할 것인가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맞네 맞네 퍽을 그러네 그러네 아 그러네요 아 나 그 생각 못했냐 외피 재생 아 그러네 이런 걸로 했었어야 됐네 이거 하고 아 그러네 이거를 하면 안되지 어 맞네 맞네 이런거 할까 야 큰일났는데 아 몰라 아야 그냥 찍었어 시간이 없어서 피해량 감소 근데 있긴 있어 안녕하세요 어? 앤 아까 걔네 아니지? 어 트래퍼를 왜 저런 스킨을 만들었을까 이거 막 약간 좀 종교 사이비 느낌나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최악이네 왜냐면 데이지가 있으면 안돼 계속 살린단 말이지 난 레벨 1부터 어? 아 왜이래 왜이래 야 나가야 아니지 아 아니 지금 스킬 어 아니구나 아 뭐야 게임 왜이래 버은가보다 어 게임 버은가봐 게임 왜이러지 안초에 없네 어 와봐 와봐 어 와봐 일루와 와봐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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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새끼 와봐 어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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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봐 와봐 아 여기다까라 여기다까라 뭐야 라자루스 아니야? 라자루스야? 거기다가? 아 미친 힐러가 라자루스네 이러면 누우면 누워도 의미가 없는데 어 이 전략 쓰면 안될 것 같네요 어 어 이 전략이 안통합니다 어 안통해 안통해 어 안통해 어 야 안통해 안통해 아 정말 최악이다 아 안되겠네 라자루스네 이 전략 썼는데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어 라자루스 짜증나게 해야지 시발 이 전략은 저렙 때 애들 아니면 안쓰는걸로 아 그럼 지질의 지질이도 운이 없네요 어 메기에다가 라자루스를 만나네 야 요새 라자루스를 쓰는 애들이 있구나 라자루스가 진짜 안좋아졌거든 캐릭터가 그래서 아무도 안쓰는데 와 라자루스 쟤 운이 없었네 라자루스가 이제 마음대로 목살려 함 이제 한번 살리면 이제 쿨타임이 1분이야 근데 내가 쇼부잖아 하필이면 쟤는 한번만 살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니까 하필이면 라자루스 라자루스 이득이니까 두번 세번 살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전에 내가 죽던가 이기던가니까 어찌됐든 한번만 쓸 수 있으면 쟤네들이 좋은 상황인거야 무슨말인지 이해되지 애들아 엘더 크라켄은 근접이야 음 무슨말인지 알고 까야돼 어 가끔 이렇게 막 칼들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잘 이해 못하고 이득 으흡 chutz 칭 칭 칭 칭 칭 칭 칭 칭 칭 음 방이 이상하네 야 어저께 너비안이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초등학교 때 먹었던 그 입맛이였었다 이번에는 엘더 크라켄 가자 체인 번개 오케 오케이 마모님이 잘 쓰시는 오징어네요 야 근데 요새 얼굴이 오징어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 근데 어른들은 그 뜻을 이해를 못한데 오징어가 되게 마르고 그런데 왜 얼굴을 오징어라고 하냐 엄마 살찌거나 그런게 아니잖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인거야 어른들의 말에 공감하는 순간 나도 늙었다는 건가 이리로 갑니다 어 한가지 TV인데 뭐 TV라 할 수는 없는데 이 맵을 해보니까 왼쪽으로 도는게 굉장히 안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왼쪽은 어 여기가 이렇게 탁 트여가지고 일로 아 왜이래 야 왜 길을 막아 어 왼쪽으로 도는거보다 오른쪽쪽으로 도는게 훨씬 나아요 아 행정 스캐너 썼네 발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마 올거야 애들 멈춰 빨리 가버리죠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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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약간 만날 확률이 좀 있어 아 행정 스캔은 또 썼네요 빨리 가버리죠 크라켄이 엘더 크라켄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엘더 크라켄 약하지 않기 때문에 아유 이런 한 명이 다 얼린 빌이다 이거 딱 보니까 어? 야 힐러 상태 왜 저러지? 나쁘지 않은데? 와 딜 오졌다 이거 힐러 높는다 이거는 힐러 거의 누워 이거는 힐러 거의 누워 이거는 이거 싸울래 아 안되겠네 이거 아 힐러가 거의 누웠는데 진짜 딜 좋게 들어갔지 애들아 너무 아쉽다 하지만 하지만 어 아 그거 안좋아 날 안맞아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고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죽여놓자 먹어먹어먹어먹 가스 베이드 겟대 불러놓고 가자 이것도 좋아 이것도 이것도 좋아 저 앞에 왠지 대기하고 있을 빌인데 차라리 그럴거면 많이 먹어라도 진짜 많이 어 이거 봐 이럴거 같았어 크으 빡친다 빡쳐 차라리 저기서 싸우자 아 개깝이다 아 야 저 한명 남았는데 아 아 한명 남았 어 아 이겼네 아 이겼네 아 이겼구요 아 이겼구요 아 아 마지막에 내가 그 한타로 내가 세명 다 높인거야 아 이겼네 어 나 내가 진지 알았어 난 내가 어 어 셋이서 다같이 맞고 아 이겼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레벨 1로도 이길 수 있어요 집중하란 말이야 아 진짜 오 아 내가 진짜 킬각을 봤거든 내가 어 내가 진짜 킬각 보고 있었어 아 내경기 내가 지렸다 오줌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왔어요. 어 아 마지막에 그 3명을 어 땄구나 내가. 이번에는 어 골리아 좀 가자 골리아. 골리아 또 한 번 하자. 골리아를 진짜 안해서. 플래티넘. 어우. 부두? 부두 가자. 두부 가자 두부. 진짜 이맛에 게임한다. 어. 아 나 불풍기 잘 안하는데. 아 근데 불풍기 해야돼. 어 레녹스 만날수도 있으니까 불풍기 해줘야돼. 바위 던지기. 오케이. 근데 솔직히 이때까지 다양한 캐릭터들 많이 나왔지만 레벨 3단계 때 제일 센 거 내가 봤을 땐 골리아이야. 왜냐면 골리아은 실수를 두 번 해도 이길 수 있어.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해도 체력이 많아가지고 진짜. 어 싸움을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. 정말. 다른 거는 레벨 3 된 다음에.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. 막. 플레이를 막 만들어나가고 막. 그럼 쇼타임이라면 골리아은 그냥 체맞으면서. 안 죽어 애가. 죽지를 않아. 아무리 못해도 레벨 3단계 되면은. 손이 있으면 이기는 거야. 갑시다. 발 여러개나 놔야지. 이렇게 하면 개 헷갈리게.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끔. 이렇게 해놓고. 여기서부터. 아니 여기서부터. 이래놓고 나는 이제 까마귀를 밟는 거지. 개망하는 거지. 어. 어우. 까마귀 바로 옆에 있었어. 아 발견됐네. 발견됐어. 천천히 갑시다. 괜찮아. 지금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. 침착하게 가도 돼요. 어 이렇게 해놓고. 가자. 약간 저기서. 좀 우물우물. 우물쯤에 되긴 하긴 했다. 아 잠시만. 일로 가면 안 돼. 일로 가면 안 돼. 도움이 준비되어 있대. 클났났네. 한 번에. 한 번에. 세 번 뛰어야 돼. 한 번에. 한 번에 뛰어주고. 아 까비. 한 번만 더 뛰었으면 됐는데. 이거 골목 없나? 아 골목이 없네요. 어 자리. 상당히 안 좋은 자리인데 지금. 어 자리는 정말 최악이다. 폴리아트는 단원컨대 골목이 싸우는 게 가장 좋아요. 설치하는 거냐 저거? 어? 게이드. 어 게이드. 아 그냥 놔둘껄. 아 그냥 놔둘껄. 아 그냥 놔둘껄. 아 그냥 놔둬. 어 잠깐만. 큰형님 왜 계셔. 숨어 숨어. 뒤로 숨어. 뒤로 숨어. 뒤로 숨어. 야. 큰형님 뒤로 숨어. 어 야야야. 큰형님. 큰형님 먹어. 아. 자아 이게 뭐 나쁘지 않아 상황 나쁘지 않아 어 상황 나쁘지 않아 땅 나쁘지 않아 옛날의 내가 아니야 옛날의 조마문이 아니야 난 쫄지 않아 옛날의 조마문이 아니야 나는 나는 괴물 그 자체야 나는 조마물이야 난 괴물 그 자체다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좀만 더 가면 진화할 수 있어 이런 지나강 나온다 총소리가 많이 나는거 보니까 쟤네들도 지금 상태가 쩍 좋아보진 않아 쟤네들도 뭔가 이게 내 괴물 바람일수도 있겠는데 어 괴물 바람일수도 있겠는데 쟤네들 좀 한명이 좀 트롤이 있길바래 계속 눕는 애들 있는 그런 상황 되길바래 지금 뭐지 지나 지나지 자합시다 어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아 아 Нет 어 뭐야 이거 뭐야 안 움직여 아 너무 아깝다 오케이 어 이거 싸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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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걸 살려?